안녕하세요. 에코사운드 대표 김은성입니다. 저희 에코사운드에서는 연구실에서 개발한 IDC 바이오 센서 칩으로 항원 항체를 올린 플랫폼을 개발하여 연구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첫 번째 장점은 맞춤형 칩으로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 민감도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친환경적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항체에 맞는 항원을 올리면서 진단이 가능하기에 모든 질병을 진단 가능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바이오 센서 칩을 상용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연구실에서 출원한 특허 10개 이상을 구매해서 기술 보증에서 현재 기술을 인정받고 그 받은 후에는 벤처 기업의 인증받고 그 이후에는 기술 상장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